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7월 30일, 현재 시각은 4시 47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카카오... 아... 두산피어셀이고요. 컷오브라336260입니다. 자... 아... 죄송합니다. 방금 카카오를 브리핑을 해가지고... 자... 두산피어셀이고요. 두산피어셀을 오늘 좀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 좀 조정받은 이유들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코스피가 1.2% 코스닥도 1.2% 조정을 받았고 외국인들 기간에서 하락하는 정보통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통상적으로 오늘 왜 떨어졌냐. 오늘은 뭐 경기에 대한 코로나도 아니고 경기 고점 그리고 경기 고점 FOMC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아니고 중국발. 중국발은 중국에서 기업들의 규제가 좀 강화가 됐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위안이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죠. 중국에 대한 기업 규제가 되면 위안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상대적인 달러 가치가 올라간 반대극부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위안 가치가 중국이 규제를 심하게 되면 위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원화도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수가 있다. 중국발 외국인들이 위안으로 투자를 했다가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달러로 몰린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그렇게 되면 위안... 중국에서 1% 손실이 났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위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중국에서도 손실을 보고 달러에서도 달러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만 하더라도 위안을 가지고만 있는 걸 하더라도 위안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실이 환전... 환차 손이 날 수가 있겠죠. 손실. 환전 차익 손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위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달러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신흥국... 이런 것들이 신흥국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달러 갖고 있자. 그래서 우리가 원화도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통화도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위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고요. 자 이게 두산표세 수급에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기관은 매수세를 좀 보여줬는데 기관에서 요즘에 너무 두산표세를 좋아해 주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너도나도 브리핑을 계속하고 리포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증권사... 나 증권사야. 그러면은 두산표세를 리포트 내야지. 그 정도로 안 내놓은 증권사가 없어요. 오늘 대신증권에서 브리핑 리포트가 나왔죠. 예상된 부진이다. 2분기.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블룸메너지와 함께 양대축을 형성을 한다. 블룸메너지. 그리고 미국에서 글로벌적으로는 블룸메너지이기만 미국에서 두산표세 아메리카가 있죠. 두산표세이 이게 조만간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산표세 아메리카가 있어요. 아메리카가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하는 거고 두산표세이 국내 시장에 겨냥을 한 기업이죠. 두산이... 야 너 두산표세 너네 집은 두산중공업한테 다 줬으니까 아메리카 너네 줄게. 너 집은 줘. 그럼 두산표세는 국내하고 미국이나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좀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 그러면은 파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파이 자체가 틀리겠죠. 약간 이런 성장 모멘텀들. 10일 이후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기대가 되고 글로벌적인 그런 수준들. 그리고 국내의 정책 성장. 기업들의 필수적인 그런 어쩔 수 없이 발주를 해야 되는 사용을 해야 되는 에너지 규제. 그런 것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 드렸죠. 자 일단 두산표세.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영향들이 좀 크기 때문에 금요일이라서 제가 좀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뭐 일단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주는 좀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회복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오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김현재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7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는데 그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자한코스메틱 현재가 558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745원 혼절가 5350원 예스24 현재가 14300원 1차 목표가 14700원 손절가 13500원 그리고 일선건설 현재가 4400원 1차 목표가 4330원 4530원 손절가 42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한코스메틱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급등 중이다 차트와 호가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선건설 1차 목표가 털치 후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똑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예스24 최고가 1490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스24 같은 경우에서는 30%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고요. 장이 종료가 되면 추천한 한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제 추천 가격에서 최고가까지 14.29%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장중상한가 터치하면서 22% 그리고 일선건설 같은 경우에는 9% 수익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로 그리고 이게 종목들 추천을 드린 내역들을 이렇게 표로 한눈에 정리를 다 할 수 있으시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인 만큼 급등이랑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오시면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테마주 검색기 이거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테마주 검색기 AP 테마 하나면 충분하겠죠. 여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둘 다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VIP 매매 결산 오시면 VIP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수익률을 전부 다 종목들과 함께 마이너스 나는 것도 좀 더 솔직하게 VIP 회원분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